안녕하십니까 김앤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뱀 키우기 이제 요즘 지렁이 키우기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지렁이 키우기의 후속작인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뱀 키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뱀 키우기도 약간 이런식으로 대쉬같은게 있는데 뱀 키우기는 약간 지렁이 키우기보다 좀 더 이렇게 꺾이는게 좀 더 심해요. 그래서 조금 더 컨트롤이 어렵죠. 이걸 또 오늘 제가 완벽하게 공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그, 하는 법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큰 놈을, 큰 놈 한 명을 골라야 돼. 야, 쟤다. 너가 나의 첫 번째 희생양이군. 호우! 아! 너 좀 잘 피한다. 슈슈슈슈슈! 봤습니까? 봤죠? 이렇게 한 놈을 먼저 죽여놔야 돼요. 큰 애를.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이제 구석진 곳으로 가잖아요. 가는 길을 막아주면은 죽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쟤는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몸집이 커서 자, 이런 데는 굳이 싸워주지 말고 자, 이제 500점 찍으면 이때부터는 애들 사냥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걸 먹어서 700점까지 찍어줍시다. 700점이 되면은 몸집이 더 커지거든요. 그 몸집이 커졌을 때 사냥을 해주시면 돼요. 아, 이런 애들은 이제 잡아주면 되죠.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그냥 잡아주면 됩니다. 1등 해봤냐고요? 아, 1등은 무조건 하죠. 벌써 2등인데. 쟤가 1등 아니야? 쟤 1등 아니네? 1등 잡아볼까? 아, 근데 제가 지금 손에 땀이 나가지고 터치가 잘 안 돼요. 네. 아, 쟤가 1등이네. 자, 제가 쟤 죽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먹으려고 할 거거든요. 자, 쟤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만약에 쪼끔이라도 화내면 제가 팬미팅 때 화낸 횟수만큼 시청자분들에게 맛있겠습니다. 뿅망치로. 절대 화내지 않아요, 전. 오늘은 그 누구? 네.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오늘은. 땀땀땀땀땀. 아, 나 이거 완전 초고수인데 화낼 일이 없죠. 죽질 않으니까. 이런 얘기는 게임에서 화내는 사람이 제일, 어?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은 즐기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거의 천점. 어, 1등 찍었네, 벌써? 근데 이 게임은 1등부터가 재밌어. 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이 게임은 1등부터가 거의, 됐을까만, 야. 씨, 야, 땀때배! 아, 야. 아, 아, 아. 아, 나 방금 진짜 죽었으면. 아, 뭐 죽을수도 있지, 뭐. 음. 아, 애들이 와서 그냥 다 주네. 아낌없이 주는 나문가? 자, 벌써 1,400점. 범 근데 이쯤 되면은 어 그냥 걸어다니기만 해도 애들이 알아서 죽어요 이게 밸런스가 진짜 안 맞는다니까 이 게임은 지렁이 키우기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리 세져도 밸런스가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 뱀 키우기는 진짜 좀 좀 많이 세지면은 밸런스가 좀 엄청 안 맞아요 너무 커져 이게 한 5000점쯤 되면은 저 혼자서 이 맵 전체를 다 제 몸으로 뒤엎거든요 자 2등을 사냥으로 갑시다 미안하지만 널 먹어야겠어 아 쟤만 먹으면 되는데 자 구석진 곳으로는 먼저 들어가지 맙시다 분리에요 솔직히 굳이 싸울 필요도 사실 야 꺼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개가 흠 흠 흠 흠 흠 어유 안죽어 아아 너무 욕심부리였어 야 너 죽는다 잘가라 야 진짜 스피드하게 다 죽여야겠다 오 오 오 야야야 한입만 먹자 좀만 먹자 임마 야 나나먹어 너나 먹어 너 너 아유 착한 애구나 너 내가 1위하면은 넌 안죽일게 너 아이디 기억했어 넌 넌 안죽인다 방금 누구였지 아이디 까먹었어요 누구였죠? 너였냐? 얘였나? 미안하다 인생이 그런거 아니겠냐 니가 죽어야 내가 살아남잖아 어쩔 수 없지 뭐 자 벌써 600점 야 벌써 1등인데? 근데 이거 뱀, 뱀 키우기는 속도가 빠르다보니까 금방금방 죽어가지고 1위찍는게 진짜 쉬운거 같애 잘만하면은 뭐야 얘 왜 죽었지? 어 야 쟤 빨간색 좀 큰데? 너를 먹어야겠어 이거 지렁이 키우기 아니에요 뱀 키우기 뱀 키우기 하이 하이 야 너 좀 기분 안좋아보인다 뭐 내가 니 좀 먹는데 기분 나빠? 아니잖아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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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야 너 거기 막다른 길인데 막다른 길에 늘 멍청 너가 이 서버에 3등이구나 안녕 반가워 자 이걸로 유인합시다 자 얘들아 여기에 맛있는게 있단다 자 얘들아 여기에 맛있는게 아이고 아이고 케이블선 자 미안합니다 에이 내가 먹어야겠다 어쩔 수 없지 뭐 어 얘가 2등이네 뭐하냐? 너 어떻게 2등한거야 그 머리로 이렇게 멍청한데 어떻게 2등했지 제가? 이거 애들이 다 멍청한데 그렇게 톡톡하지가 않아요? 거의 에이아이 수순인데? 얘네 뭐 이렇게 지득 자기들끼리 죽냐? 너 뭐해? 너네 왜그래? 아니 너 왜 거기 뭐잇니? 여기 뭐잇니? 여기 뭐잇나 여기 꿀단계잇나 여기 뭐지 저기서 이렇게 애들이 많이 죽는거지? 어? 뭔, 뭔 일이지? 저기 뭐 있나봐요. 어허 우리 시청자 만나면 제가 살려드려야지 당연히 옛날에 시청자 죽였다가 되게 시청자분이 삐지셔가지고 안녕 그냥 빨리 죽어주면 안될까? 어차피 너 죽어 어차피 죽는거 빨리 죽어주면 안될까? 거기도 내 몸인데 자, 여기서 이 여기를 가둡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확 줄어들죠. 이렇게 이렇게 자, 꼬리를 조심해야돼요. 호콕콕콕콕 자, 이렇게 이렇게 이거 굳이 이게 지렁이 키우기랑 다른점은 뱀 키우기는 이게 점점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 공간이 뱀 키우기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 조심하면서 다녀야돼. 아니면 그냥 냅두던가 냅두고 오면 어차피 죽거든요. 얘가 지루해갖고 지루해서 그냥 죽더라고 감히 내 영역을 진범하다니 어, 이미 죽었네 아, 여기가 노다지구만 좋아요 이게 한 2만전쯤 되면은 이제 좀 핸드폰이 렉걸려요 아, 이런 조그만 애는 안 먹는데 진짜 아, 이거 칼로리 소모가 더 되잖아, 이거 아이고 아, 이런 조그만 애들은 잘 안 먹는데 원래 뭐야, 여기 왜이래 야, 조그만 이따 올테니까 죽어있어 알았지? 어 내가 살생은 별로 안 좋으니까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을게 아이고 들어왔니? 어서와 반가워 반가워 얼마나 버틸라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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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너 아직도 살아있니? 야, 너 난이도를 좀 올려야겠구만 자 난이도 좀 올립니다 자, 굴곡 져요 난이도, 난이도 난이도 상승 아아아아 우리 검정선수 이게 꽤나 어렵거든요, 이게 얘네 왜이렇게 구석을 좋아하는거지? 여기 따뜻하는가? 자, 어서와 자, 어서와 어서와 자, 어서오라고 어서와, 친구 아, 도망치, 잘 도망치네 어, 너네 싸우네? 누가 싸우래? cél 반가워? 반가워, 친구 그니까 부스터를 서서 도망갔어야지 넌 얼마나 버틸라나 딱 산책 갔다 올 Trans ng 아이우 죽었네 아아 regul잡없죠 아니, 내가 딱히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죽다보니까, 이게 어쩔수 없죠 잔인하다,니 shell 인생이 다 그런거죠 뭐 그렇지 않어요? 저 위에 큰 애 있던데? 저 위에 큰 애 한명 잡아야겠다 이런 애도 말고 아까 오른쪽 위쪽에 이제 큰 애가 있었는데 저런 아, 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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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잡자 잡았네 자, 넌 얼마나 살지 초반에는 얘 좀 스트레스 덜 받게 우리를 좀 크게만 늘어놨어요 야, 아, 벌써 죽으면 어떡해 아, 끈기가 없어 요즘 애들은 벌써 죽었네 어쩔 수 없죠 뭐 자, 거의 4000점 정도 다 돼갑니다 네 근데 얘네 컴퓨터야? 근데 잘 모르겠어요 컴퓨터인가? 근데 이거 한 5000점쯤 찍으면은 죽어도 별로 기분 안 나쁘다 진짜 이거 5000점 정도 찍어보신 분들은 알겠 알텐데 5000점 정도 찍으면 죽잖아? 그럼 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 들긴 해요 야, 얘 진짜 짜증나겠다 이렇게 컸는데 내가 너네 복수를 해줄게 이 녀석이야? 내가 너만은 죽인다 자, 대충 한 5000점 정도 찍고 한 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점 찍고 오랜만에 여러분들 지렁이 키우기로 한 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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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네 여러분들 드로이 키우기 서버 1위 찍기 성공했습니다 서버 1위는 한 1000점만 찍어도 서버 1위 찍는 것 같네요 이게 컴퓨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겠습니다 퍽퍽퍽퍽퍽퍽 퍽퍽퍽퍽퍽퍽퍽